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에게도 효능이 있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커니스 메디컬 센터가 103명의 여성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3명의 여성 가운데 임신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30명, 출산 후 접종자는 16명이었고 나머지는 임신이나 출산과 상관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험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생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백신으로 형성된 중화항체를 모유와 퇴출에서도 검출했는데 이는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신생아에게도 면역력을 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산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그동안 의견이 갈려왔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임산부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지만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의사와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연구팀은 또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예방접종시는 제보건기구 WHO는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방접종시는 유지한 기사가 오клад她의 무서물 제품으로 efect명대한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소통시의 기사입니다. 소 iterate Stage 2 극보 13 industries 감사합니다.